앞머리가 생겼어요 맞아요, 방금 생겨서 어때요? 가발인가요? 다른 거 인가요? 비밀이에요? 1년 동안 또 밝은 머리를 유지하다가 이제 머리를 오랜만에 톤 다운을 시켰는데 그러면서 앞머리 핏을 제가 제안을 했죠 핏이라고 말해버렸는데 앞머리 해보는 건 어떠냐 해서 하게 됐습니다 재밌는 거 같아요 뭔가 특이한 구성도 많고 해서 되게 재밌었던 거 같아요